오늘 제가 대표님한테 꼭 받아야 할 게 있어서 오늘은 무조건 출근을 했습니다 꼭 받아야 되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만 원래 일은 크게 벌리는 거잖아요 한 번 대표님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목도 한 번 지어봤어요 제목 일명 준희의 일단질러 오늘은 대표님의 카드를 한 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계시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무슨 약속을 지키러? 기타를 개인 카드로 사주시기로 했던 회식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금? 지금 라인 나와 같이 가세요 지금 가면 돼? 네 알았어 지금 가면 됩니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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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출발할게 빨리 닫아봐 알았어 출발할게 지갑 챙기셔야 합니다 알겠어 성공이에요 저의 연습 기타를 사기 위해 나번 상가를 단체로 가는 중입니다 일단 질러 준희의 일단 질러 일단 질러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회식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타를 이제 연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즉석에서 바로 즉흥으로 대표님이 개카로 개인 카드로 기타를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까먹고 가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진짜인지는 몰랐는데 반신반의 그쵸 전 진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한 번 나번 상관 있고요 제가 나번 상관은 처음 하버렸네 기댕한 건데 한번 기타를 골라보라고 해보십시오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 여기 처음 하면서 몰랐는데 보니까 이쁘네요 핫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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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지는 그거 뭐였지? 로망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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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타를 배운다면 한 번쯤은 그걸 섭외하고 저는 조그만한 거는 뭐예요? 우쿠렐레 한번 안아보고 그냥 조그만한 건 뭐예요? 우쿠렐레 한번 안아보고 조그만한 건 척 소리가 너무 좋죠 아 이런 거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바로 이 소리 척척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 크래프트가 나아 일단 맘에는 들지? 괜찮지? 네 이거 일단 후보 1번으로 넣어놓고 네 딴 데 한 번 또 보고 가보자 네 감사합니다 막상 마음은 막 이렇게 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약간 로즈 백사이드 치고는 네 핫팔 로즈 백사이드니까요 근데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비교가 없이 많이 돼요 굉장히 좋아 솔리드고요 이게 아까 무슨 얘기냐면 이 측판 이 백판이 로즈우드라는 장미나무로 만들어진 장미목 네 장미목인데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빨간색은 마호가니 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음색이 있거든요 좀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고 더 고급스럽고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딱 안 왔을 때 편안한 느낌이 좀 들고 하는지 음 음 음 내꺼다라는 그런 느낌 딱히 없지 어 괜찮아 근데 이게 더 뭔가 뭐라야되지 편해요 편해? 왜냐면 이 바디 이 폭이 좀 더 좁아 아까꺼보다 그래서 뭔가 이게 더 편하네 어 소리도 무난한 편이거든요 찹찹해만 카운티스 아니면 약간 좀 이거 너무 큰데 이건? 뒤에 이에요 저거는 응 안아봐봐 안아봐봐 딱 틀리지 이거랑 얄팍해서 괜찮아 얄팍해서 요거는 약간 헤드 높여서 쓰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아 이게 더 착한 게 그치 그치 그러면은 아까 그게 마음에 들어? 네 아 진짜? 확실해? 네 소리는 조금 아쉽긴 한데 너가 친 게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그걸로 할까? 네 그래 뭔가 뭔가 찹찹내는 게 좋은 거예요 사장님 아까 카운티스로 주세요 저걸로 드릴까요? 네네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한도초가 이런 거 알죠? 아니요 이렇게 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매는 거예요? 네 명함 안에 넣어드렸어요 명함 안에 넣어드렸어요 명함 안에 넣어드렸어요 네 아 이런 기분인가요? 네 정말 아주 맘에 드는 기타를 제가 골랐는데 오늘 기타를 사기 위해 와주신 플라리스 씨 분은 역시 짱짱님 총 다섯 분인가요? 저를 위해 이제 낙원 상담을 예 감사합니다 기타 연속 열심히 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